어 나 이거 알려주고 가 나 이거 하나도 모르겠어 늦었다니까 어젯밤에 물어보니까 당신이 피곤하다고 내일 다시 물어보라매 그렇게 그냥 냄비나 사지 왜 복잡한 걸 샀어 아 이게 기능이 많으니까 샀지 기능이 많으면 뭐해 다 쓰지도 않을 거 거기다 당신은 기계치잖아 그러니까 당신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아 이거 흑마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사용설명서를 차근차근 읽어봐 다 나와있어 내가 이거 나도 차고 샀어? 당신 요새 하도 피곤해하는 거 같아서 흑마늘 좀 만들어 먹이려고 샀더니 오리가 유황 먹는다고 오리가 좋아 그 유황오리를 먹는 사람이 좋은 거지 뭔 소리야 흑마늘 먹는다고 내가 좋겠냐고 그 흑마늘 먹은 나를 잡아먹는 참 양심도운데? 아 몰라 몰라 늦었어 이따가 저녁에 다시 얘기해 아이씨 왜 이렇게 복잡해 괜찮나? 어? 좋은 아침 오늘 분위기 왜 이래 어 오셨어요?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? 안녕하세요? 옆구리 찔러서 출근 인사는 받았고 뭔데? 과장님 인트라에서 봉지 떴어요 해외영업 TF팀 지원 받는데요 새로운 일도 아니네 회사에서 계속 추진하던 거잖아 중국 일본 쪽 아니고 유럽이요 유럽? 유럽 여행 다녀온지 좀 됐는데 저도 가고 싶어요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과일 소주 미국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서유럽 쪽도 모색 중인가 봐요 주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조건이 괜찮아요 가족 동반 가능하고 1년은 그쪽 시장 영업 시찰 업무만 말 그대로 꿀보직이죠 그래도 힘들지 타국 생활인데 팀장은 과장급에서 뽑는대요 팀장으로 3년만 나갔다 오면 임원 승진은 거의 보장이라고 봐야죠 정말? 네?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적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팀장 적임자는 딱! 아니 저 김 차는 무슨 1층 김 차장님인 것 같아요 뭐? 다른 사람 있어요? 3개국은 원어민 수준에 스펙도 따로 할 사람이 없잖아요 개나 소나 스펙 저리 가 일하게 어머 어디 가세요? 제가 이 차림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? 갈 데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은데 하여간 은근 재미있으세요 그래요? 아니 근데 702호는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? 시이닝 여름 금방이잖아요 시이닝 오전에 시간 괜찮으면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? 옆집 산지도 2년이 다 돼가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했잖아요 아 감사한데요 제가 집안일이 좀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얼른 그거 버리고 집으로 오세요 2호 라인이 넓은 건 알고 있었는데 우리 집보다 엄청 크네요 그래요? 우와 보람이 동생인가 봐요? 네 미국에 있는 시댁에서 학교 다녀요 근데 보람이 동생은 누굴 닮은 거지? 엄마도 예쁘고 아빠도 잘생겼는데 그러게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네요 아 맞다 보통 이런 경우는 엄마 성형 전 얼굴을 닮는다고들 하던데 제가 성형한 거 같으세요? 아 아 아니요 농담이에요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어머 아 이것도 농담 아이고 아 뜨거 아 뜨거 우리 친하게 지내요 언니 동생 하면서 제가 언니도 많고 동생도 많아서 그래도요 전 혼자라서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언니라고 해도 되죠? 제가 언니 아닐걸요 보람이 나이를 봐도 제가 언니 아니죠 그럴 리가요 액면만 딱 봐도 701호가 언니인데 몇 년생이에요? 두 분 암친인지 진짜 멋있지 않냐? 글쎄 난 모르겠는데 봤어? 봤어? 야 친구는 짱 난데 못 봐서 짜증 나는데 이러고 싶냐? 나도 요즘 강보랑 못 봐 시험 앞두고 열공 모드인지 새벽에 나가서 한밤에 오나 보더라고 음성할텐데 하긴 특목고 아무나 다니겠어 보라 오빠 냄새 야 그거 좀 빨아라 안돼 그럼 오빠 차트 날아간단 말이야 사생품도 아니고 내가 강보랑 코프 뉴스 구해주면 그것도 갖고 다니겠다? 구해질 수 있어? 아 극혐 거봐요 내가 동생이랬지 난 양띠고 언니는 말띠잖아요 뭐 몇 달 차이도 안 나는구만 언니 쌍둥이도 위아래가 있고 똥물도 파도가 있는데 네 언니는 언니죠 이제 서영아 하면서 말 편하게 하세요 아셨죠? 아 뭐 꼭 그럴 필요까지는 어서요 말도 놓고 그래 근데 아까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어? 아 맞다 아우 내 정신 좀 봐 보람이 그룹 스터디 모임 가야 하는데 보람이 학교 같잖나 엄마들 모임이요 어 설마 이키 아직 그룹 없어요? 아니 이키는 학원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에이 학원이랑은 별개죠 그룹 스터디에서 엄마들끼리 정보도 나누고 진로 계획에 맞춰 스펙 관리도 해야 하고 곧 방학인데 어학연수도 생각해야 하고 전 보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어진 모임이에요 으흠 아이 뭐 딱히 관리할 스펙도 없고 지금부터 해야죠 언니 내가 소개해줄게요 마침 우리 모임의 중2그룹에도 속한 엄마가 있는데 잠깐만요 아이 아이 저 좀 괜찮은데? 이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서 줄 서있는 애들만 스무 명이 넘어요 멤버 하나가 외국으로 가면서 티오가 났는데 제가 말해놓을게요 여기로 내일 전화해보세요 생각해볼게 언니 진짜 흔한 기회 아니라니까요 그룹 스터디 시켜봐요 에이 인생이 걸렸어요 어 저녁은? 못 봤지 시간이 몇 신데? 이키는 학원? 여보 우리 이키 학원 좀 줄일까? 웬일? 생활비 모자라? 생활비 항상 모자라지 이키 학원 좀 줄이고 그룹 스터디 하면 어떨까 해서 그건 또 뭔데? 엄마들끼리 뭉쳐서 애들 그룹 과외를 시키면서 학교 진학부터 자격증 어학연수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래 아휴 여태 그런 거 안 하고도 잘 컸잖아 왜 그래 새삼? 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펙 쌓고 관리를 해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지 스펙 채우기 중2가 벌써 무슨 스펙 관리야 아직도 눈 있으면 저 뉴스 좀 봐봐라 스펙 열통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도 일단 취득하고 보는 직장인들이 넘쳐나면서 과잉 스펙을 넘어선 잉여 스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회계 쪽 일을 하는데요 요리 자격증부터 손뜨개 자격증 도대체 스펙이란 말은 누가 만든 거죠? 왜들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? 멈춰나는 사후 박사에 쓰지도 못할 자격증 하면 왜들 그래 제가 김 차장한테 스펙이 밀려서 이러는 거 절대 절대 아니에요 엄마가 오늘 엄마들 만나보고 와서 학원에 전화할 테니까 그렇게 알어 아 난 그냥 학원 다닌다고 학원 가기 싫다고 땡땡이 칠 때는 언제고? 나 마음 잡았어 됐거든? 그냥 그룹 스터디 해 엄마 난 이미 그룹에 속해 있어 무슨 그룹? 야노스 우리 학교 밴드 개건 보컬이라니까? 가지가지 한다 진짜 너 가지가지 각 학교에서 특목고 준비하는 애들이랑 무슨 과외를 같이 하라는 거야 엄마 나 특목고 보내줄 수 있어? 학비가 얼만 줄 알아? 갈 수는 있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어차피 못 갈 거 왜 그러냐고 그래 여보 이키가 공부 머리 없는 건 세상에 다 아는데 힘들게 왜 그래? 그것도 머리가 따라줘야 되는 거야 안 도와줄 거면 당신 빠져 아빠 지금 내 편 든 거 맞지? 그럼 근데 나 왜 기분이 나쁠랑 말랑 하지? 날씨 탓이야 날씨 봐 날씨 좋은데 그래 너무 좋잖아 출근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게 그치? 이 기분 날씨 때문인 거지? 아 됐고 공부 머리가 있든 없든 난 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엄마 소고 벌써 지원자가 넘쳐나고 있대요 김 차장님 당연하구요 1팀 대거 지원 집주지 연봉 빵빵하지 유럽에서 유급 휴가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박 대리도 지원하면 되잖아 안 그래도 집에 가서 얘긴 꺼내봤죠 근데 와이프가 싫대요 홀몸도 아닌데 장모님과 떨어져서 외국에서는 못 산대요 안 대리는? 전 여기가 좋아요 지원한다고 해도 스펙이 밀릴 거고요 하긴 안 대리 장학금 때문에 지방국립대 나왔잖아 내내 알바하느라 따놓은 자격증도 없고 나한테 관심 좀 끄지 그게 어때세요? 안 대리님은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난 안 돼 동생이 아직 공부 중이라 여기 있어야 돼 자기는 지원할 거지 전 생각 없어요 왜?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두고 갈 수가 없어서요 봄은 봄인가 보네 완전 달콤해요 선배님 달콤은 무슨 열심히 일하는 척 하더니 연애와 여윤이 있었나보네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요 누구네? 소개팅 했어? 아니요 그냥 뭐 일하다가 만나 일하다가? 거래처? 설마 우리 회사? 1팀 지연 씨는 아닌 것 같고 아 선배님 어떡해 아 몰라요 저 대신 아니고요 보아니 우리 팀엔 지원자가 없는 것 같은데 그만 일이나 하자고 네 아니 뭐 보람 엄마 추천으로 왔다면 따져볼 거 없겠네 네 그럼 보람 엄마야 우리 롤 모델인데 맞아 맞아 아니 근데 이 키가 몇 반이죠? 우리 애랑 같은 학교라는데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어 우리 애가 좀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아유 뭐 앞으로 친하게 지내면 되죠 맞아요 같이 캠프도 보내고 연수도 보내고 뭐 어차피 학교도 같이 갈 건데 아 학교는 아 학교는 본인이 특목거를 원하질 않아가지고 어머머 벌써 내신 신경 쓴나 보다 일반고가 내신은 유리하잖아 내신 잡고 가면 자신 있다 이건가 봐요 그러게요 애가 똑 부러지네 아 뭐 딱히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이 키 이번에 몇 등 있어요? 네? 아유 괜찮아요 우리끼린 어차피 등수 공유하니까 그럼요 우리 태원이는 9등 했어요 우리 애는 4등 아유 우리 애는 이번에 아파서 시험 망쳤잖아 어우 속상해 11등 아 어떡해 속상하겠다 이 키는 몇 등 했어요? 우리 애는 16등? 아유 신경 좀 써야겠어요 거기 아팠어요? 그럼 반에서 1등도 놓쳤겠네 그쵸? 반에서 반에서 1등 당연히 놓쳤죠 속타져 그 맘 알아요 아니 근데 돼지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오죠? 강남 일타강사 만나보고 견적 뽑아온다는데 좀 늦네 좀 더 기다리죠 아유 진짜 웃기지잖아 아 참 애팬네들이 명품 하나씩 다 감고 와가지고 아 우리 애가 이번에 몇 등을 했어요 어학연수가 뭐 어쩌고 하는데 내가 진짜 가짜나서 아 참 그때 같이 써놓고 딴소리는? 일찍 일어나서 나오지 그럼? 내가 진짜 옆집 생각해서 끝까지 자리 지킨 거야 아주 얘는 송충이들이 유기농 채소를 먹겠다고 아우성대는 꼴이었다니까 아 네 어쩐 일이세요? 아 단기 영어 캠프요? 아 저기 우리 이키가 외가 쪽에 외국에 사는 친척분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그냥 그쪽으로 보내려고요 네 그럼 내일모레 뵈요 왜? 이키 외가 쪽에 외국에 사는 친척이 있었어? 난 모르는데 누구? 그럼 비싸서 못 보내겠다 그래 이것도 다 옆집 최면 생각해서 그런 거야 네 그럼 내일모레 뵈요 이건? 아 그럼 뭐 한 번 나가고 말어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일단 시작은 하고 자연스럽게 빠져야지 괜히 애한테 상처 주지 말고 여기서 관둬 전교에서 1,2등 하는 애들이랑 같이 있다가 비교 당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래서 돈 들여서 가르치고 스펙 쌓으려는 거잖아 우리 이키가 어때서? 걔들이랑 뭐가 다른데? 아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지 엄마도 가랑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우리 배우고 싶은 거 다 못해줬잖아 쫓아가다 찢어지는 찢어지게 가난해서 못쫓아가면 찢어지는 건 매한가지네 아 몰라 갈거야 저놈이 지지배에 꼭 그렇게 얘기야 시원하지? 아니 그래서 어쩌겠다고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는 따라가 볼라고 꼭 그래야겠어? 과잉 스펙이네 뭐네 해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유리해 하긴 나도 스펙만 좋았으면 김 차장 보란듯이 지원해서 당신이랑 이키 데리고 유럽에 그게 뭔 소리야?